부족한 점 지도 편달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석아. 저검이 보여주라고. 우리 검찰이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 조직인지. 서민영 검사 저 맞는데요. 누구시죠? 승계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. 날 이용해서. 자신이 없는 거라고 해도 이해해. 순양을 상대하는 일이니까. 여론이 들끓어줘야 재판 때까지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고. 순양이 무서워서 그 변덕스러운 여론 따위나 의지한다고. 전 제 사건 법의 심판만으로 충분하게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. 최선을 다해서. 서울중앙지검 금조보 서민영 검사입니다. 중도경영이라 켰나. 내한테는 돈 정도다. 내 진양절이다. 나라를 위해선 돈 한 푼이 아까봐도. 돈 한 푼을 위해선 목숨이 안 아까운 위인들이 지기 장사꾼입니다. 장사꾼이라면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. 얼메에 쳐드리면 되겠습니까? 갈 kull어! 강은지검지 Bobciss